부동산학 개론 반복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씩 하나씩 원리를 깨우쳐가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앞으로 두고보세요 이처럼 반복습을 많이 넣으면 문제 풀 때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제 이름이 대술이죠 그래서 문제가 술술 풀린다 그래서 노잼이 노잼이 꾸를 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노잼 꾸를 잼으로 바꿀 때까지 반복습을 해야 된다 이해 생각하시고 항상 강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학습이다 수업 시간도 반복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듣고 교재제가 밑줄 그려진 분만큼은 반복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노잼이 꿀잼으로 바뀐 수준까지 반복학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 수업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교재 119페이지에요 119페이지란 양골의 2번 공급의 갈타성과 기울기이다 소개됐죠 이 부분도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네 글자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저 비 고다 이렇게 네 글자 적어놓자는 이야기 우리가 수요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기울기다 이분도 모르겠다 딱 네 글자로 기억이 있습니다 단저 비고다 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커진다 이렇게 딱 네 글자로 기억이 단저 비고 공급도 마찬가지에요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공급의 공급선의 기울기의 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선 기울기 값은 커진다 생각하시고 수요의 갈타성 공급의 갈타성은 다 마찬가지라 같은 가격탄력성이니까 탄력성과 기울기 값 사이에는 어떤 관계 단저 비고다 이렇게 네 글자로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여튼 기울기의 값이 적을수록 적을수록 공급의 갈타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 값이 클수록 공급의 갈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양호 2번 공급의 갈타성과 기울기다 옆에다 네 글자 적자 그랬죠 단저 비고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보세요 공급의 갈타성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완만해지지요 따라서 공급선의 기울기 값은 어때 작아진다 라는 겁니다 다음 공급의 갈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급해지지요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기 값은 어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따라서 공급의 가격탈성과 공급선의 기울기 값 사이도 반비리관계가 성립한다 생각하시고 딱 네 글자만 기억하자 어떻게 단저 비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양고로 3번 봅시다 양고로 3번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소개되고 있죠 저희 지난 시간에 수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수요 쪽에서는 딱 하나로 우리가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그래서 대체제가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수요에 갖다서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대체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요에 갖다서는 비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비교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대체제가 많으면 어때 수요에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대체제가 적으면 수요에 갖다서는 비탄력적이다 이거 하나로 우리 끝내버리자 그랬어요 공급의 갖다성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의 갖다성은 이거 하나로 정리해보자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법칙에서 공급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비교라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공급량이 어때 많이 증가하면 마지막으로 공급에 갖다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공급량이 어때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 공급에 갖다성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었어요 지금 양이 양이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하면 공급량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생각하겠죠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하면 공급법칙에서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때도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 적게 감소하면 비탄력적이라 양이 양이 많이 변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로 정리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증가한데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 어때 공급의 가격탈성은 탄력적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 공급의 가탈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자 일반 재화와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에요 비교했을 때 자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일반 재화가 더 많이 증가할까요 부동산이 더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일반 재화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때입니까 부동산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일반 재화가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우리가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일반 재화는 사과다 부동산은 아파트다 라는 이야기에요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사과와 아파트 모여도 많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사과가 많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아파트는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일반 재화는 부동산에 비해서 공급의 가탈성이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공급의 가탈성이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꺼번에 기억해봅시다 부동산이란 이 상품은 일반 재화 비교했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탈성 공급의 가탈성 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 비교한다면 수요 모두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간이에요 기간 기간이다 사실 이분이 공급의 가탈성에 영향을 치는 이 중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된 내용이에요 단기와 단기와 장기 이렇게 비교해본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잠시만요 가격이 상세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증가하느냐 장기적으로 많이 증가하느냐 이 문제에요 사실 장기는 신경이 가능하죠 신경이 가능하니까 장기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럼 장기가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죠 왜 양이 많이 변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공급의 유형이다 이분 설명드리면서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선을 비교를 해드렸다는 이야기에요 이때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도가 급해져요 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게 변하니까 비탄력적인 것이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도 완만하다 왜 양이 많이 변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어요 여하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단기와 장기를 비교하면 장기가 어때 공급에 따라서는 달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단기와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으면 비교했으면 수요 공급 모두가 장기에서 장기에서 보다도 달력적이 되는 것이다 장기가 보다도 달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용도전환입니다 자 이처럼 용도전환이 용도전환이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용도전환이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이야기에요 먼저 보세요 가격이 상사면 공량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하여 골랄수록 많이 증가하여 그렇죠 용이할수록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한다 용이할수록 공급에 따라서는 달력적 골랄수록 공급에 따라서는 비달력적이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법규입니다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법규가 많다 많다 적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격이 상사면 공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적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적을수록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따라서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을수록 공급에 따라서는 달력적 많을수록 공급에 따라서는 비단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건축인허가다 이분 소개되고 있죠 자 이제 건축 건축 인허가가 인허가가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걸 비교해보자 항상 상대적인 비교해요 먼저 보세요 가격이 상세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한데 건축 인허가가 인허가가 용이할 속 많이 증가할까요 곤란 속 그렇죠 용이할 속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용이할 속 공급에 따라서는 어떻게? 탄력적 골랄 속 공급에 따라서는 어떻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기존 공급과 신규 공급을 비교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세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증가한데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이 주택받기에서 시장이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 주택을 지어서 시장이 많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을 비교하자라는데 이는 어떤지 기존 주택 공급이다 기존 공급에서 단기 단기 신규 주택 공급이라서 장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동일한 기간에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데 시장에 이미 전자원 주택이 되팔리기에서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 이 문제예요 그럼 뭐가 더 말입니까 시장에 전자원 주택이 어때 되팔리기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기존 주택 공급이 달력적 신규 주택 공급은 어때 비달력적이다 이렇게 이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혼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데 기존 주택 공급은 단기다 신규 주택 공급은 장기다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단기와 장기는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양을 많이 매니까 장기가 달력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기장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기간이 주어졌을 때 새로 주택 지어서 시장이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시장에 전자국인 주택을 되팔기에서 많이 나올 것인가 이 문제라니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기존의 주택 얼마나 남았습니까 되팔기에서 많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기존 주택 공급이 더욱더 달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혼돈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생산에 소요되는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생산 소요되는 길다 길다 짧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분도 장기당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물건 하나를 만들었는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이야기 즉 물건 하나를 만들었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 이래서 1년 짧다 짧다 하루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하나 만들어내는 게 가격이 상세했을 때 공량은 많이 증가할까요 하루에 하나 만들어내는 게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하루에 하나 만들어내는 게 가격이 상세했을 때 공량은 더 많이 증가한다 알 수 있겠죠 생산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짧을수록 공급이 늦으면 탄력적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주시다 공급이 늘면 늦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한 경우 이걸 비교해본다 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갈수록 시멘트는 더 필요하겠지요 이때 시멘트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는 경우 하락한 경우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데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승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하락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시멘트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많이 증가한다 따라서 생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공급이 달력적 상승할수록 비달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미 또 배운 내용이 하나 있죠 토지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다 이건 뭡니까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거죠 그럼 토지는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건 뭡니까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완전 완전 비달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직의 모습이다 또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의 가격 탈수성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의 탈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이분도 상대적인 비교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로 끝내버려야 했죠 가격이 상세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더라도 많이 증가하면 뭡니까 탄력적 적게 증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가 하나로 끝내버리자 상상 상대적 비교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가격이 상세했을 때 공급량이 많이 증가면 탄력적 적게 증가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제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 보세요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양호 3법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은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죠 일반 일반재와 부동산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일반재의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이 상품은 일반재와 비교하면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어져 그랬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간이에요 이건 단기와 단기와 장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부모세요 단기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며 단기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다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을 때는 장기일수록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모두가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용도 전환이 되겠지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며 자 보세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용도 전환이 골랄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입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지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을수록 적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을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건축인허가 건축인허가 용이할수록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인허가 골랄수록 골랄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 기존 주택공과 여기서 설명드리죠 기존 주택공과 신규주택 공급이다 이건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단기장기 이 개념이 아니다랬죠 아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량은 증가하는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되팔기에서 많이 나올 것인가 새로 주택 지어서 팔기에서 많이 나올 것인가 이 문제라 그랬어요 뭡니까 시장에 존재한 주택이 되팔기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기존 주택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번 줄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6번에 6번 줄 끝부모션 기존 주택공급의 가타성은 기존 주택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란 이야기지요 신규 주택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정책편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요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7번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다 라는 얘기죠 이건 물건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기장기 이하니 물건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 길수록 길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지요 생산에 소유된 기간이 짧을수록 짧을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8번 공급량을 증가시킬 경우 생산 요소가격에 생산 요소가격이 생산 요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지요 생산 요소가격이 하락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여러가지 있고 공급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후 여러가지가 있다 이때 수요는 딱 하나로 끝내자고 그랬어요 대체제의 존재의 경우다 대체제가 많은 말 속 상대적으로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이 돼 있고 대체제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다 이간으로 끝내자고 그랬습니다 다음 공급의 가타성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 탄력적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상대적인 비교다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이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이분도 설명을 다 드렸네요 다 드렸고 120페이지 3번 챕터 보시면 가격탄력성 거기에 따른 균형가격 균형근의 변화다 소개되죠 이분은 저희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에 조금 내공이 쌓이면 설명드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로 갑니다 123페이지 여기 보시면 예제가 나와있죠 우리 예제 통해서 또 한 번 반복성한다 생각하시고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교재 123페이지예요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국은 첫 번째는 뭡니까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 이와 관련한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봅시다 틀린 거 찾게요 보기 1번 봅시다 수요의 수요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끊어보세요 그 다음 가격의 변화는 관계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 나와있죠 지금 보세요 수요량이 고정이 돼있다는 이야기는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0이죠 이때로 그래서 우리가 수요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완전 탄력적인 나와있죠 잘못된 표현이다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지난 시험에 출제된 문제예요 우리가 기초 개념만 잘 잡고 있어도 얼마인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반복시키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래고침 되겠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한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때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죠 2번 봅시다 공급의 가탈성이 0이면 이래야 되어있죠 자 2번 보세요 2번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성값이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의 가탈성이 0이란 이야기는 0이란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요 0이기 때문이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때를 뭡니까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보기 2번 공급의 가탈성이 0이면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보세요 수요의 가탈성이 비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가탈성이 비탄력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 변화율과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비탄력적이니까 반응의 정도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양이 적게 변한다 수요량이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뒤집은 가격 변화율보다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적다 어때 맞는 분장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보기 4번 봅시다 보기 4번은 수요량이 수직선이면 이해되어 있네요 그럼 수욕선이 수욕선이 자 보세요 수요곡선이 수욕선이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욕선이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자 이런 생각하세요 수욕선이 수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양에 딱 달라붙어 있다 그렇죠 그럼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가 되겠다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육선은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수육선이 수직선이면 수의 가타성은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는 이야기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이면 이렇게 되어있죠 자 보세요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인 이야기는 또 어때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공장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큰 경우가 되겠다 할 수 있겠지요 사실 탄력적인 이야기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응이 크다는 이야기여서 공급량이 더 많이 변화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뒷짐 봅시다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크다 맞는 분야가 되어있죠 결국은 틀린 걸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기초인 내용이지만 우리 시험은 어때 고맙고 묻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이니까 값의 범위는 값의 범위는 어때 0에서부터 2를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1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변하죠 그럼 단위 탄력적인 수요 쪽을 살펴본다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수요선은 어떻습니까 직각 직각 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급 쪽을 살펴봅시다 단위 탄력적인 얘기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다 공급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 탄력 없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 1보다 큰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변화했죠 수요 쪽은 어때 탄력적인 얘기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이 변화하니까 탄력적이다라는 얘기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겠죠 공급적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급선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큰 경우다 공급선은 기울기 위해서 역시 어때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무한된 경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변화죠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때 수요선은 수평의 모습이 되겠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공급선은 어때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1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1보다 작으면 이때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하겠죠 이때는 비탄력적이다 양이 적게 된다 그래서 수요 쪽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요선은 어떻습니까 기울기 경사도 급해진다 왜 양이 적게 된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 양이 적게 되니까 비탄력 되겠죠 공급선은 기울기 경사도 역시 급해진다 이런 겁니다 다음 0인 경우는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어때 수요 쪽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죠 수요선은 수직의 모습이 되겠죠 공급선은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공급선의 모습은 뭡니까 수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투성 논리는 어때 대중소유하다 생각하시면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수요 다 마찬가지로 1을 기준하는 겁니다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웠던 게 뭣 됩니까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다음 공급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웠어요 이건 이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나 비탄력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 모두 1이 된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다음 두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상에 따라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다 가격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격이 16%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세주택의 매매 수량이 8%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다 수요량이 8% 증가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수량이 자 이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수요량이 4%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4% 감소한다 이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의 가격 탈성이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이게 이제 A가 되겠지요 그 다음은 다세주택 매매 수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질문이 길죠? 신경 쓰지 마시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의 단 세트의 관계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찾으라 하는 내용이 이게 C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같은 문제라면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구하고 답이 될 수 없는 건 다 지어버리고 또 어때요? 다른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 아주 쉽게 시간 전략하면서 잘 쏘아지요 이게 우리 비법이에요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어요 먼저 우리는 아파트의 수요의 가탈성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자 자 이는 우리가 생각했죠 자 수요의 가탈성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원인은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당해제와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수요의 가탈성은 당해제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식은 이렇게 변했지요 원인은 분모 갑시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결과는 뭡니까? 분차 값이다 수요의 가탈성은 변화율이다 다만 수요의 가탈성 이것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 한번 봅시다 지금 아파트의 수요의 가탈성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당해제와는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인 아파트의 수요의 가탈성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항상 수요의 가탈성은 당해제와의 개념이에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1%가 됐을 때 당해제와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문제에서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기 봅시다 가격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16%, 16%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4%, 4% 감소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절대값이니까 방향성은 의미가 없다라니 그렇다고 항상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표기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튼 절대값이니까 방향성은 의미가 없고 16분의 4니까 약분하면 어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0.0.2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탈성 0.25다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때 얼른 보기를 보세요 얼른 보기에는 수요의 가탈성 A죠? A는 얼마가 됩니까? 0.25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럼 0.25 아닌 건 어때? 지워버리면 된다 문이 열면 딱 하나만 그게 답이 되는 거지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것도 볼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본 예제를 보세요 예제 보시면 수요의 가탈성은 0.25죠? 그럼 0.25가 아닌 게 있네요 자 보세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이 중에 0.25 아닌 걸 다 지워버리면 되겠지요 그럼 3번 아니죠? 4번 아니죠? 5번 아니죠? 답은 어때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얼른 1번, 2번 비교했어요 자 B도 다르지요 C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계산보다는 계산보다는 지문을 풀어보기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C 아파트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어떤 관계였느냐 이걸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았어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어떤 관계였느냐 자 이건 우리가 인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8%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맹렬수였던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재화의 성격만 이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둘은 뭡니까 대체제다 안 되면 우리 예상하셨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파트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샀더니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을 사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아파트 안 사고 다세대 주택을 샀을 것인가 둘은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아파트와 다세대 관계는 뭡니까 대체제가 되겠다 그럼 어때 C에 대체제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은 C에 어때 대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2번 보세요 C에 뭡니까 보완제다 2번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2번도 아웃이다 남는 건 하나 있네 1번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게 우리의 비법이에요 시간을 아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은 1번이다 찾았습니다 찾았고 우리가 1통 1통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출문이지만 예제가 될 겁니다 또 연습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수령이 8%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예전에 했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년을 통해서 두 지화가 대체나 보완제나 판단할 수 있겠지요 지금 대체보완제 판단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의 교차탄력성 값을 계산을 해보자 그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두 지화죠 두 지화가 원인이 뭡니까 한 지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다른 한 지화의 수령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원인 분목합시다 그럼 A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B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가격이 변하고 하나는 수령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을 보세요 둘 중에 먼저 가격이 변한 건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럼 A 지화가 아파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다 이게 뭐가 됩니까 16% 16%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 둘을 비교하는데 둘 중에 수령이 변한 건 뭡니까 다세혜택이지요 그래서 B는 다세혜택이 되겠다 얼마입니까 8% 8%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절대값이 아니죠 항상 수요의 교차탄력성 이것만 절대값이고 나머지는 절대값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지만 방향성 아주 중요하다 방향성이 같으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지요 16분의 8이니까 약분하니까 어때요 2분의 1이 되겠네 얼마입니까 0.5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요의 교차탄력성 값을 계산해봤어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플러스 0.5다 그럼 수요의 교차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이라면 두 제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뭐냐 이것만 따져서는 우리 조금 살펴본 것처럼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제화의 수요가 증가하느냐 그럼 이때는 어때 대체제다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하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4%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보세요 아파트 아파트죠 그럼 당해제와 1을 가져야 된다 수요량이 4% 감소했다 그럼 수요량이니까 당연히 돼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타성 1을 통해서 아파트가 아파트 수요가 가격에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가 수요의 가타성 계산해봤죠 얼마입니까 0.25다라는 약이요 그럼 수요의 가타성이 0.25니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우리가 탄력적 비탈을 구분하기는 1이라고 그랬지요 1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냐 보안제냐 구분한다냐 이때 구분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면 대체제 마이너스 값이면 보안제였어 그러나 수요의 가타성은 가타성은 구분하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말씀드렸죠 0.25니까 1보다 작다 따라서 수요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지금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대체제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는 이야기 그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대체제는 적다 우리 이런 얘기죠 탄력적일수록 대체제는 많고 비탄력적일수록 대체제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대체제는 적은 편이다 알 수 있겠죠 또 비탄력적이니까 수익선의 기울기 형사도 어때 급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탄력적 비탄력적 이것만 구분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어때 어렵지 않게 계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자 보세요 가격이 가격이 얼마 변했습니까 16% 변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가격은 16% 변했는데 아파트도 있었죠 아파트 거기 16% 변했어요 이때 아파트 수량은 4% 변하더라는 이야기에요 자 보세요 가격은 16% 변했는데 수위량은 4% 변하더라 어때 가격 변화를 위해서 수위량의 변형이 더 적잖아요 양이 적게 변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쉽게 비탄력적이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 주시는게 돼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수요의 교차탄력성 수요의 갓탄력성을 활용한다 배웠고 수요의 교차탄력성 값도 수요의 갓탄력성 값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대체제다 비탄력성 이것도 찾아봤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떻습니까 출제되면 자 지금 어떻게 보니깐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이 중에 어떻게 두개는 세개는 물어보는게 우리 시험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드린 것처럼 하나만 먼저 풀어서 답이 아닌건 지어버리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때 나머지 중에 나머지 중에 하나만 보셔도 쉽게 답을 차이소했다 이런 요령을 좀 익히시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여튼 두 번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두 번째 예제는 27일 때 출제된 문제였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용부의 탄력성 설명 다 드렸고 관련된 예제도 다 풀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교재 124페이지를 보세요 124페이션 4페이션 자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있죠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가 학습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분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랬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아닌데 먼저 여름교재 82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름교재 자 82페이지를 보세요 자 82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자 82페이지는 수용부 이론이다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 다 됐으니까 이제 일 통해서 맞다 틀리다 한 번 또 어때 살펴보면서 반복습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용부 이론은 워낙 또 설명할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뒤지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이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고 다음 심화 이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물론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우리 반복습하자 2차원이니까 기본 이론에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드리는 게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설명된 내용 관련해서 지문 프로젝트를 찍어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찍어드린 이 부분만 꼭 한 번 오엑스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표기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그리고 8번 9번입니다 다음 11번 12번 15번입니다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6번 8번 9번 11번 12번 15번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이 내용이 저희들이 기본 이론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찍어드린 이 부분만 어때? 여러분 한번 지문 보시면서 맞다 틀리다 구분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학습을 하면서 또 어때? 살펴봐도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주요 지문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복습천에서 또 할 일이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 여기에 이제 괄호넣기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렇게 해서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용기비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괄호넣기 퀴즈 천선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서 용어 정리하자 반복습하자 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프린트물 계속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용어 정리도 많이 되고 또 반복습은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고 꼭 좀 귀천선 이걸 풀어보시면서 반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우리 교재 1장 수용기비를 다 마무리해야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2장 부동산 경기변동이론 이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들이 수용기비를 굉장히 많은 시간 하루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만큼 기초가 더 중요한 무지한 어렵기도 뒤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습을 많이 하자 이런 점에서 설명 많이 됐다 생각하시고 꼭 네 주요 지문도 살펴보시고 귀천선 이것도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경기변동이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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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